예상, 예상, 예상. 따라가면 돼. 박은석이 서브. 아리시브 실패. 승리한 판 걸음입니다. 커트. 자, 높이 떴어요. 그렇지. 잘한다. 좋아, 좋아. 태현 선수가 포핸드, 백핸드밖에 할 수 없었던 선수가 지금 커트를 했어요. 그러니까요. 여러 가지 기술. 순식간에 습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지금 해줬고 엄청 연습을 많이 한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오늘 기대를 하는 거고요. 나이스.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멋있다, 멋있다. 나이스. 나이스 서브, 나이스 서브. 나이스 서브. 저 서브 굉장히 회전이 많이 걸리는 서비스거든요. 아직 이태현 선수가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지. 좋아. 좋아, 선수기, 좋아, 선수기. 좋아, 좋아, 좋아. 몸이 나가는 느낌? 몸이 나가는 느낌?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지. 그렇지. 이거 완전 회전. 근데 이거 이렇게. 오, 쳐요. 그렇지. 잘 가시면 이거 트레이드 마크 될 것 같아. 어떤 거? 아, 진짜. 열정적이야, 지금. 느낌이 넣을 때. 아, 괜찮아? 영혼을 잡으면 서브야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. 그렇지. 나이스 서브. 나이스 서브. 지금 박은성 선수는 서브를 변화무쌍하게 놓고 있거든요. 하나는 훅 서비스, 하나는 정상적인 서비스 이렇게 넣어서. 지금 한번 헷갈릴 거예요, 리시우 입장에서는. 아, 이거. 많이 터졌다. 서브 많이 터졌다. 좋아, 선수기. 상대지. 한번 더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. 하나 둘 셋. 박수! 박수!